손가락을 까딱까딱 양배추로 얼굴을 한번 닦아줍니다 턱선까지 쓱싹쓱싹 블루 캐모마일을 발라주고요 마찬가지로 촙 넘어갔네요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촙촙촙 탁탁탁 문질 찹찹찹 파운데이션을 발라줍니다 손가락으로 촙촙촙 그리고 퍼프로 펴주는 것 같고요 눈 밑까지 꼼꼼하게 아주 집중한 입모양이죠 이마랑 코도 한번 발라주고요 문질 문질 탑탑탑 코까지 꼼꼼하게 시리얼을 붓에 발랐습니다 눈썹을 한번 만져주고요 펜슬로 눈썹을 집중해서 그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갑자기 생겼죠 눈썹이 눈썹은 원래 있습니다 브러쉬로 찹찹 컨실러를 큰에 들고 찍어줬습니다 도장 찍듯이 이건 약간 그림 그리듯이 이건 글씨 쓰듯이 일단 눈에 또 뭔가를 칠해주고 있습니다 눈 밑에 꼼꼼하게 이거는 또 눈에 뭘 찍어주고 있고요 이거는 발라주고 있습니다 지나가주고 있고요 쓱싹쓱싹 와이퍼 지나가듯이 눈 밑에도 한번 더 마찬가지로 쫑이코고는 소리는 계속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색상으로 한번 더 발라주는 것 같습니다 눈 밑에 꼼꼼하게 뻘겋게 아주 눈이 파르르 떨리죠 영양제를 사줘야 겠군요 눈 위에 하얀 거를 하얀 건가요 반짝거리는 것 같습니다 반짝거리는 걸 발라주고 예 뭘 이렇게 찍어줍니다 아이라이너로 눈을 그려주고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신기한게 눈을 떨지 않습니다 또 얇은 걸로 눈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눈 아래도 발라주고요 계속 발라줍니다 계속 발라요 내일까지 바를 기세입니다 또 발라요 계속 바릅니다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계속 바르는 것 같습니다 붓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뭔가를 계속 바르고 또 바르고 이쪽 눈 발랐다가 저쪽 눈 발랐다가 왓다리 왓다리 아주 눈 앞쪽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앞쪽에도 뭔가를 계속 발라주고요 뭔가 섬세하게 되게 조그만 걸로 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눈을 올려주고요 한 번 더 올려줍니다 라이터로 놀랬습니다 지금 방금 연기가 너무나서 화공에다가 뭔가를 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 뭔가를 하고는 있는 거겠죠 눈 아래를 눈 아래 털을 조금 금기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섬세하게 어우 피부에 닿으면 아프겠어요 저건 갑자기 뭐하는 거죠 아까 도장 찍어놨던 거를 지우고 있습니다 탁탁 한번 해주고 쉐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쉐이딩 찹찹 슥삭슥삭 문질문질 웃다가 못 표정을 하고 허공을 보면서 얼굴을 막 이렇게 막 합니다 흔들어 제끼고요 또 계속 발라요 뭘 그냥 자꾸만 볼다고 해 뭘 또 발라주고요 갑자기 한 번 웃어보고 한 번 더 발라주고 계속 발라요 코에도 바르고요 턱에도 바르고요 코에 바르고요 아래를 봤다가 위를 보니까 물 또 손가락 찍어왔네요 코에 바릅니다 계속 발라요 입술을 바릅니다 섬세하게 입술 선을 따라서 섬세하게 손가락으로 지워주고요 지울 건 왜 발랐는지 대초에 또 문댑니다 막 또 발라요 예 또 바릅니다 빠빠 한 번 해주고요 잘 가 입술에 약간 윤기가 생겼죠 왜 그러시죠 갑자기 쳐다보는데 어떻게 엔딩을 칠까 야 에라잇 ousing 집 약간 요란 fox 20 20 21 20 20